누가 첫 번째로 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Who comes to third? Who comes to third? 아, 세 번째로 옵니다. Who comes to third? Okay, third 한번 써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Who comes to third? Third 먼저 써보세요. Who comes to third? Who comes to third? Who comes to third? Who comes to third? 아, 정연인데요. 아까 정연을 봤어요. 끝났나요? 연결하겠습니다. Who comes to third? Who comes to third? 끝났나요? Okay, 한번 쓰시고요. 집에서 마찬가지로 공부 좀 하세요. 오하님이. 네. 자, 계속해서 누가 여섯 번째로 옵나요? Who comes to sixth? Who comes to sixth? Who comes to sixth? Who comes to sixth? Six, 한번 써볼까요? Who comes to sixth? Who comes to sixth? 맞았나요? Okay. 좋아. 계속해서 탱지가 첫 번째로 와요. 어... 나 마우스 doesn't mean put the name of the mouse 뭐하고요? 마우스하고ops first 하나 한번 찾아볼까요? 마우스?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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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렸나요? 아니요. 몇 개를 틀렸나요? 얼마나 틀렸나요? 두 개 다 틀렸어요. 두 개 다 틀렸으니까. 하하. 5학년이 퍼스트하고 마우스를 묶은다. 곤란한데? 마우스. 쓰기 숙제를 내야 될 것 같아.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5학년도 진유하고 승민이하고 이래갖고 6학년 중1 때문에 안되겠는데? 마우스. 어? 쓰기 숙제 줄까? 아니요. 두 개는 쓰기 숙제 줄까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뱀이 다섯 권대로 옵니다. The snake comes fifth. The snake comes fifth. The snake comes fifth. The snake comes fifth. 써 볼까요? 스네이크도 써 볼까요? The snake comes fifth.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잘했나요? 스네이크는 틀렸는데. 맞았어. 오케이. 됐어요. 스네이크 써봅니다. The snake comes fifth. 스네이크는 fifth. 오케이. 이게 지금 몇 학년 거냐 하면 3학년 4학년 교재예요. 3학년 4학년이요? 진도를 일부러 선생님이 쓰기 연습 좀 하라고 기본적인 거 써야지 점점 쓰기 실력이 늘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우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틀리면 봐봐. 내가 지금 하나만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까? 하나만. 불어나니까. 오케이. 오케이. 계속해서 말이 일곱 번째 옵니다. The horse comes seventh. The horse comes seventh. 써볼까요? 다 적어요? 네. 오케이. 볼까요? The horse comes seventh. The horse comes seventh. The horse comes seventh.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개의 스페스는 마땅대에서 이렇게 보니까. 네. 세븐스는 마땅대에서 이렇게 보니까. 세븐스는 마땅고 톨스는? H.O.R.E.S. S.E인데요. 어! 톨스 봐. 톨스 빼가 다 적었어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당이 열 번째로 옵니다 치킨컴즈 텐스 해볼까요 치킨하고 텐스만 치킨만 썩어내 치킨 한 대까지 찍어주세요 치킨 이렇게 씁니다 치킨 컴즈 텐트 치킨 컴즈 텐트 그럼 계속해서 얘는 6 애니멀스 아직 6 애니멀스 아직 뭐라고요 6 애니멀스 아직 6 애니멀스 계속해서 3마리가 열 번이 달리는 중입니다 3 애니멀스 아직 3 애니멀스 아직 3 애니멀스 아직 3 애니멀스 계속해서 드릴게요 칸이 모자라면 이 밑에 써도 되니깐요 칸이 모자라면 이 밑에 써도 되니깐요 그러니까 칸이 모자라면 이 밑에 써도 되니깐요 3번씩 쓰기 3번씩 쓰기 숙제입니다 짠 5 애니멀스 칸이 모자라면 2 애니멀스 3 애니멀스 화장하고 어느 날 남았어? 너무 쉬웠어 동아, 동아 작가고는 화장하고 응 이동연이 무슨 느낌이야? 어? 이동연? 어, 이동연이 화장할 때 하나 해놨거든요